유상범 의원입니다. 오전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전당대회의 진실규명을 위한 수사기관 의뢰가 양치기 정당인 민주당의 국민 비난 면평이 아니길 바랍니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의 부패한 악취가 날이 갈수록 진해지고 있습니다. 법정에서도 증거를 인정받은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3만개가 넘는 녹취록에는 또 어떤 충격적인 내용이 있을지 가늠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돈복두 덕분인지 0.59%포인트 차이 신승으로 당대표가 된 송영길 전 대표는 아직 귀국한다는 소식조차 없습니다. 이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전당대회의 진상규명을 수사기관에 의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애초부터 양치기 정당에 속을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때 국회의원 불채법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했지만 국회로 넘어온 노웅래 의원 이재명 대표 채표동호회안을 두 번 부결시켰습니다. 정치개혁이란 명목으로 당원 80조를 만들었지만 이재명 대표는 기소 당일에 군사작전하듯 정치 탄압을 이유로 예외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에는 기동민 의원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도 은근슬쩍 끼워 넣었습니다. 거듭해서 자당의 부정부패에 대해 국민을 속여온 양치기 정당은 자체 조사를 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있을 수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전당대회 당사자들의 입장을 대변해 검찰 수사의 잘잘못을 따지면서 민주당의 주특기인 기획수사 야당 타라 프레임이라는 얄팍한 술술을 펼친다면 더 큰 정치적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전당대회의 실체는 엄중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며 이 과정에서 만약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민주당은 비리 방탄정당의 오명을 뒤집어쓴 채 절멸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송영길 전 대표의 지역구 상속자로서 역할을 할 것인지 공당대표로서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